오늘 라면먹으러 온 거 맞춰서 안 보셨구나 아니요 한 몇 개 정도 좀 먹으면은 100개도 먹지 않을까요? 한 몇 개요 게스트가 좋아하는 걸 다 빗나가더라고요 아니 떡볶이도 좋아해요 즐기도록 먹어서 미쳤다 미쳤어 뭐야 꽃이야 이거 뭐야 겁나 수고한 당신 혹시 저 술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? 어 작가님 네 여기 웬 내리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 오늘 잠 보러 이쪽에 아 아 지금 설정인가요? 아 그래요 사실 저희 동네다 보니까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산책하고 이 동네에 사는 이유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안 몇 군대한테 사실 안 좋은 날이죠 이런 날씨가 아 너무 좋죠 아 뭐야 아 아 아 가까이 오늘 패션이 아 패션이요?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어느 시절에 작가님 이게 한 2년 전? 전력화 그래도 밤에 밖에 나가서 30분 뛰다 왔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죠 끝없는 시작이랄까요? 네 끝은 없어요 늘 시작만 있을 뻔 그것이 우리네 삶이 아닐까요? 네 오늘 아 그러네요 오늘 시즌2 마지막이네요 이야 추억들이 아롱아롱 매치네요 추억 메이커라고나 할까요? 망원시장 제가 되게 애정하는 저희 동네 시장입니다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? 여기 추억이요? 뭐 양팔 양팔을 샀던 추억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죠 아 오늘 뭐 이 분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누추한 호스트 호화로운 게스트 누추하다니 저희의 스타스텐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직접 뵌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드시는 걸 좋아하시고 뭐 이런 거 정도만 알지 사실은 자세히 몰라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아유 저도 너무 처음 뵙습니다 아유 그쵸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나오셔서 아유 제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놀랏음을요 이야 이런 참 되게 마이크 안 채워줄래? 어 네 뭐 아 차고 오셨네요? 아 네 차고 왔습니다 아오 오늘은 또 먼저 차고 오셨네요 네 저희만의 기준이 지금 저도 좀 그 기준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제작진만 그 기준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유 아무튼 아유 아무튼 혹시 저희 어떤 프로그램인지 혹시 아시나요? 아 네 저희 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라면 매니아라서 라면 막 집에 엄청 많은데 네 또 이렇게 라면 먹으러 오늘 라면 먹으러 온 거 맞춰서 라면 먹으러 온 거 맞춰서 안 보셨구나 아니요 라면 꼰덩이란 데 라면이 그렇게 주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? 예예 그냥 이게 힐링 다큐멘터리 아아 예능이 아니라 어떤 뭐 우승과 네 눈물 아 뭐 그런 것이 있는 아 아직까지 눈물은 안 나왔거든요 아 진솔한 얘기 나누실 건데요 어떤 진솔한 이야기요? 네 준비 안 해보셔야죠 준비요? 네 그것이 거짓이에요 여기 맛있는 거 되게 많이 타고 듣긴 했거든요 어? 여기 처음 보세요? 네 제가 망원시장을 처음 와봤어요 그래요? 네 오 야 여기를 아 약간 서운한데요 아 왜요? 아 아 망원 사시나요? 아 사실 뭐 망원시장은 어떤 마포구에 자랑 이 산업의 어떤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사람들의 어떤 추억을 같이 공유하고 이곳에서 아 맞아 MBTA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항상 바뀌는데 네 I I S S F F P ISFP세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그게 나왔어서 오 저도 I입니다 아 정말요? 네 저는 INTP 아 오늘 정말 계획 없이 막 돌아다니셨는데요 둘 다 P라서 네 아 오늘 좋습니다 저도 P예요 아 여기 다 P인가요? 네 그러면 누가 중심을 잡고 가죠? 너무 우연해 우연으로만 다니는 거 아 오늘 뭐 계획이 없는 건가요? 오늘만 계획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뭐 꽂히면은 그게 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의가 없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와 아 이런 거 처음이에요 아 이런 거 처음이죠? 네 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해도 되나요? 아 정말요?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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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카로 다 긁읍니다 아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네요 어? 사주시는 게 아니라 법카로 아 제가 사주는 거요? 아 법카 와 야 야 근데 뭘 사야 되는 건가요? 저요? 일단은 뭐 가다가 네 뭐 이제 뭐 아 아무거나 그냥 뭐 분위기 봐서 어 이거 맛있겠다 싶으면 사도 되고 아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오징어라면 오징어 좋아하세요? 오징어라면 얼마 좋습니까? 아 쉽겠다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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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세요? 어 떡볶이도 엄청 좋아해요 저 떡볶이집 사실은 지나가도 몇 번 봤어요 아 정말요? 근데 가다가 갈 때마다 항상 정기휴일이 항상 걸려가지고 못 가게 되더라고요 어 정기휴일 없는데요? 어 있었는데? 아 아 브레이크 타임 네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가지고 아 떡볶이 같은 거 좀 한번 떡볶이 잘 만들어야죠 네? 정말요? 그 저는 쌀떡 조금 어 쌀떡파에요? 네 쌀떡파에요 야 쌀떡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아 그렇죠 가래떡 되게 좋아해요 굵은 거? 네 굵은 거 오늘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? 가래떡으로 해가지고 가래떡으로 가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도 같이 먹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라면 슬쩍 넣으면 되잖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아 이런 거 좋습니다 아 약간? 갑작스럽게 계획 없지만 뭔가? 아 저는 뭔가 무슨 라면이라고 정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걸 다 넣는 걸로 알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여기 다 손질이 되어있네 이런 거 아 저 간장게장도 있네 아 진짜 맛있는 거 너무 많은데요 다보징어랑 소라찜도 있어 그러니까요 소라찜도 같이 먹을래요? 아 좋아요 저희 소라찜도 할게요 아 저 진짜 다 좋아해요 아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혹시? 안 좋아하는 거야? 채소? 채소 안 좋아하시는구나 야 이거 뭐 한 걸음 한 걸음 뛰기가 힘들다 아 꼬마김밥 꼬마김밥 너무 좋아하는데 떡볶이도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요 꼬마김밥 꼬마김밥 한 몇 개 정도 좀 어 뭐 먹으면은 백 개도 먹지 않을까요? 어묵김밥도 하나만 어묵김밥도 하나 주세요 다 드실 수 있는 거죠? 네? 다 드실 수 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거 뭐야 리포트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 성격이 맞아요? 아 힘들죠? 네 약간 힘들죠? 맞아요 나는 상상을 못해 되게 인싸 같은 성격들 있잖아요 네 저도 나도 굴고 싶은데 안 돼 맞아요 진짜 안 돼요 성격 어쩔 수 없나 봐 웃긴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난 부럽진 않아 근데 아 그래요? 부럽진 않은데 그들이 웃고 있는데 난 별 안 웃긴데 뭐지?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안 웃긴 데에 웃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왜 웃었지? 안 웃겼는데? 안 웃겼는데 왜 웃었지? 내가 바보같이? 막 이런 거 여기 유명한데 여기가 진짜 유명한데 그러면은 사라자빵도 맛있다 종류별로 두 개씩 두 개씩 일단 맛을 봅시다 종류별로 두 개씩 쫙 주십시오 맛보다요? 예예예 꽈배기 꽈배기 나 꽈배기 좋아합니다 나 꽈배기 엄청 좋아해요 꽈배기 꽈배기도 있다 야 이거 살찌는 것만 올라서 좋아해요 아 근데 이게 또 튀긴 거잖아요 아 맞아요 쫄깃쫄깃 바로 튀기면 되게 맛있잖아요 아 진짜 맞아요 두 개씩 담았어요? 사라자빵도 두 개 주세요 네 어 저 사라자빵은 안 먹어서 아 그래요? 채소니까? 네 하나만 주세요 네 아 그렇구나 아 여기다 불 딱 걸리는구나 네 찌향이 못 먹는 분 찌향이 못 먹은 거 저는 먹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어른이야 이게 어른이라고 어머 12,000원으로 할 거 아니에요? 네 여기요 아이고 잠시만요 제 카드를 꺼내 오 깜짝이야 오 나 걔 내 카드를 이게 어른이야 이게 어른이라고 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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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우리 어머 어머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너무 너무 좋아 지금 뭐 만들고 계시나요? 지금 잡채랑 마트에 토데기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잡채는 지금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? 그러면은 저도 잡채요 저도 잡채요 저도 잡채요 야 이거 방금방금 한 겁니다 아 이거 연기 봐요 지금 아 안 나나?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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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요? 네 안 나나 더 뜨끈해 야 이거 잡채지 않다 아 아 아 이 맛의 시장 옵니다 와 너무 좋다 와 와 같은 거라서 근데 진짜 진짜 맛있어 뭐지? 여기 들어있는 케찹이 집에 있는 거랑 유상하게 다르잖아요 케찹을 못 먹어요 진짜 못 먹어요 채소라서 아 야 아니 그건 아닌데 토마토 채소 그건 아닌데 이야 엄청 실하네요 어 어 아 가래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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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가래떡이 진짜 장난 아니다 엄청 크다 와 와 나도 먹고 싶긴 한데 나 이거 먹으면 나 라면 못 먹고 아니 배가 약간 차고 있어요 벌써 차셨어요? 나이 먹으면 금방 찹니다 생각보다 아 정말요? 아 저도 그렇게 될까요? 됩니다 라면 한 5개만 먹고 5개요 네 원래 한 10개 먹으니까 5개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그게 술리입니다 순대도 주세요 순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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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세요? 저는 내장파에요 내장파에요 순대가 또 싫어하네 이렇게 손으로 막 자르시다가 손도 이렇게 한 번 자르는 적 있으세요?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요? 엄청나게 이게 하나만 좀 먹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 자 하나 아니 떡집이다 떡집이다 가래떡을 뽑아주실까요? 여기 뽑아져 있는 것 같은데 정말요? 뽑아져 있네 오 저 가래떡 오늘 뽑은 건가요? 조금 전에 조금 전에요? 네 저거 뜨끈뜨끈한데 뜨끈뜨끈해요? 네 저거 쫄깃쫄깃한 거 봐 저거 지금 하나 먹어 먹어봐세요 다시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? 어 4분의 1 제가 구식이 편하게 짜다 드리면 되잖아요 아 하나는 네 하나는 그냥 드시기 불편하게 짜는 거 네 쭉 늘어뜨려서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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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음 음 삼겹살 삼겹살 아니면 항정이나 제가 항정 제일 좋아해요 항정 제일 좋아해요? 네 우와 항정 이렇게 파는구나 이렇게 동그랗게 파는 게 옛날에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안 팔잖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옛날? 저보다 저 옛날에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거를 항정 두 개랑 까브리 까브리 까브리? 까브리 좋습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네 아 진짜 파티네요 너무 좋아요 오늘 파티입니다 네 장관님 만족하시나요? 장관님 대만족이죠 항상 이런 촬영이면 좋겠어요 그래요? 네 매일 오세요 네? 그건 조금... 아 장난이요? 아 장난이요? 아 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요? 알겠습니다 시즌3 때 맛있는 거 이렇게 아 그럼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우와 와 오 좋은데요? 우와 여기 좋다 오오 옥상 아니 근데 뭐 먹을 테이블도 없고 뭐 이제 만들면 돼요 만든다고요? 네 어떻게 해요? 아 돗자리? 저는 혼자 친밀감이 있는 게 네 웹툰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어? 재질이 없어요? 네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아 아 문학동입니다 여러분 아 아 암연꼰대 볼 필요 없어요 아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보는데? 맞아요 맞아요 오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한가? 나 이렇게 오 오오 됐다 됐다 어? 네?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가 중요합니까 아 땡겨야겠다 진짜 야 야 오 됐다 됐다 오 됐다 원래 이거였어 오오 오오 너무 좋다 저는 뭘 하면 될까요? 앉아서 드시고 싶으신 거 드시면 돼요 아 정말요? 그럼 사양없이 네 아까 꽈배기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대신 먹어드릴게요 아 예 드세요 우와 나 조금만 잘라서 먹어보고 싶다 가위가 잘 먹겠습니다 음 오 맛있다 음 음 짭세 여기는 잘하는데 맛있다 맛집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약간 죄송해서 아유 죄송할 거 없습니다 그래요? 이거 넣고 드시고 싶으니까 드시고 여기 테이프로 조그만 거 하나 더 주워줘야겠다 그럼 저는 마음놓고 먹어도 될까요? 네 그럼요 그럼 게스트잖아요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맛있어? 괜찮아요? 네 나 궁금하네 소스하고 괜찮으셔 음 소스 맛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오늘 샀어요? 아 오늘요? 오늘은 가래떡을 샀잖아요 떡볶이 좋아하시네 이제 가래 라볶이 가래 선생님이 사는데요 가래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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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볶이 일단 떡볶이 소스부터 만들어야 하니까 사리곰탕면 스프를 일단 다 넣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오면 다 요리해 주시나요? 네 라멸 건데잖아요 아 제가 본 거는 하고 계시길래 아 아 나가면 하고 계시길래 아 아 아 소라가 와 크다 와 너무 좋다 먹방과 쿡방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 와 와 으하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음 으으으으으음 떡이 되게 야들낼들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고추가루 고운 거로 맥우도 살짝 넣어주고 단맛은 물엿으로 있습니다 초청으로 아 이거 비율이 또.. 없어요 일단은 넣다가 아 맞다 피! 피! 간장 조금 무슨 레시피 프로그램인 것 같네 아 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꾸멍김밥 이거 떡볶이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만 먹어봐야죠 많이 샀으니까 어차피 뭐 맛있어요? 네 엄청 고소해요 너 못 참는데? 그럼 또 떡볶이 드실 수 있으신거죠? 맛있죠? 엄청 고소하죠? 음 진짜 맛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죠 끝은 없어요 늘 시작만 있을거에요 아 우리 삼다수님 살짝 느꼈습니다 라벨이 물 라벨 맨날 막 떼어야 되잖아요 그거 환경을 엄청 생각하는 삼다수 비주얼부터 물 라벨 비닐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재활용 쓰레기 사용 쓰레기 사용 쓰레기 수거한 페트병으로 옷이랑 가방을 만든대요 아 물 맛도 가끔한 제주 삼다수 삼다수가 진짜 대명사가 됐어요 이렇게 싹 꽂아서 음 음 좋아 거의 완성되고 있어 간은 살짝 한번 가볼래요? 알았어요 네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같이 하면 되니까 음 맛있다 맛있죠? 근데 많이 달지 않잖아요 감칠맛이 많이 나는데요? 그쵸 약간 라면스프처럼 그쵸 라면스프라 고급스럽진 않은데 고급스러우면 안되지 너무 고급스러우면 나도 부담스러워 맛없을 수 없는 아 맛없을 수 없는 느낌 혹시 버섯 좋아해요? 좋아해요 버섯은 괜찮아요? 네 채소인데? 버섯이 채소가요? 아 균류 네 균이에요 버섯은 균류입니다 균은 괜찮구나 근데 버섯 약간 가로로 썰어 먹는 거 좋아해요 아 가로로? 네 약간 버섯즙이라고 해야되나 아 즙이 이렇게 살짝 막 팍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썰겠습니다 아 원하는데 썰어 그래요 아 제가 뭐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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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이라도 이렇게 두르고 있을까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잠깐만 설마 이거 삶은 계란? 삶은 계란? 아 이거 나는 까져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제가 옆에서 까겠습니다 아 그래요? 그럴까요? 그럼 좀 빠르니까 제가 까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알겠어요 중간에 몇 개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잎파리 써야지 안 부길래? 우와 많은데요? 더 pushing 그 정도 많아요? 아니요 와 버섯이 왜 이렇게 커요 너무 큰가요? 버섯 이렇게 썰어 먹는다고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썰어 먹는 거 아니였어요? 아 맞는데 맞는데 버섯이 좀 큰 거 같아서 항정살 깨브리살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이건 처음에 몇 개 집어 먹을까요? 아 생으로요? 아 생으로 생ılder 아니요 아니요 집어먹어서 오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요 각자 같이 들고 먹고 싶으면 좀 집어먹으라는거죠 좋아요 좋아요 와 이거 그냥 고기 먹으면 안되나요? 먹어도 돼요 이거다 시키면 먹어도 돼요 쫄깃쫄깃해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육즙이 밥을요 괜찮아요? 괜찮으세요? 파를 살짝 넣고 파기름 파기름을 싹 내주는 거 너무 커 너무 좋아 이 부장인 바이브 제가 아저씨껀데 좀 듣거든요 조금 가끔씩 97년생이 아니라 79년생 아니냐고 79년생은 나랑 한사 차이인데 맥주 한잔 쓰고 다 하면 좋을텐데 건배에서 내가 다 리스트가 있거든 몇 개만 안 해주면 안 돼요? 청바지 알아요 청바지? 몰라요 청바지 몰라요? 다들 청바지 빵빵 터진다고 사람들 밑처럼 떼굴떼굴 굴러요 나도 꼭 한번 해요 청초는 바로 시작 양념장 들어갔습니다 와 안 눌러붓나요? 눌러붓죠 보시고도 모르시겠어요 지금 눌러붓고 있잖아 나 사실 2학년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게 아니었네 저 아까 보자마자 좀 적을 것 같은데?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난 이렇게 많이 해본 게 처음이거든 제가 떡볶이 가마솥에 엄청 크게 했었을 때 저건 한 3배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? 오늘은 다이어트 특집입니다 버섯은 안 났나요? 아 맞다 버섯 버섯 조금만 느끼세요 버섯이 이 정도? 버섯이 아니라 약간 관자 같다 올려 조금 더 오늘은 다이어트 특집입니다 네? 저..저..어? 괜찮은 거죠? 괜찮아요 뭔가 약간 잡탕? 아니야 듣지마! 잡탕 아니야 기막아 오케이 와 미쳤다 우와 이게 제가 생각한 비주얼이 인생 살아 이렇습니다 모든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순탄하지 않은 그럼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특집은요 비주얼 생각 안 해요 이 정도면 베스트에요 덕방 유튜버로서 비주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얼마큼 웃겼나 다큐라고 하시죠 아 맞다 웃음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웃음을 지웠나 행복한 웃음 제가 한번 이쁘게 한번 아 맞닿게 보고 야 이거 봐봐 오 약간 우와 아니 아니 회사님 자꾸 망치고 계세요 아 그래요? 제가 이쁘게 만들고 있는데 아 그래요? 제가 망치고 있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죄송합니다 야 이쁘다 와 미쳤다 너무 이쁘 갑자기요? 이런 거 한 몇만강 나옵니까? 오 뭐 잘만 하면은 뭐 한 이삼 백만? 이삼 백만? 이삼 백만이요? 이삼 백만? 이삼 백만이요? 아닌가요? 아 우리 우리도 우리 주방 나왔잖아요 백만 절반 백만도 괜찮아 파악 여자친구 지영진 억지 리액션까지 안 해도 이쁘게 아니라 원래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웃어요 약간 진짜 라면 음~~ 라면같아요 진짜 이게 커다란 라면을 생각하면 되죠 이게 하나의 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오 약간 매운데요? 많이 매워요? 많이까진 아닌데 살짝 매콤해요 저희가 게스트가 좋아하는 걸 다 빗나가더라구요 아니 떡볶이도 좋아해요 떡볶이집 하는데요 즐기도록 먹어서 그러죠 라면 등장하겠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우와 여기 지금 이거 너무 예쁘다 미쳤다 미쳤어 뭐야 꽃이야 이거 이러니까 몇백만씩 찍는거야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어요? 이런 디테일에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냐고요? 면부터 한번 써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그럼 사양 않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쇼 긴 젖과육도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찐 라볶이예요 떡볶이에 라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라면이랑 떡볶이를 섞은 느낌이에요 아..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던 바에는 의도한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음.. 음.. 와.. 라면이 맛있는데요? 감사합니다 제 발목에 까지 주시겠어요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라면을 좀 더 삶을까요? 음 어때요? 괜찮아요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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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좋아서 우왁 좋아서 우왁 네 뭐하는거에요? 우왁 너무 좋다 아..너무너무 좋네요 아..네 아..네 혹시 우유 좋아하세요?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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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다 부어버릴 거 아니에요? 네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을까요? 로제 이게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네요 피 성향이라 이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저보다 좀 더 심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거의 환자 수준이예요 저는 어느 정도 계획인 거거든요 좀 나아졌죠? 저희 가면에 이름을 한번 아 이름 가래 가래우추 관자 가래우추관자 그리고 또 뭐가 떠오르죠? 해바라기 아 어려워요 가래우추 관자해바라기 라면 됐어요 정말요? 그거 나왔시다 삼자도 들고 오늘 메인콘텐츠죠 건배사가 어디갔냐 어디갔냐 그거 저도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? 제가 보내주실게요 어디에 보자 소화제 작가님 알 없잖아요 알 없죠 알 없네요 여태까지 몰랐어요 박보검 가겠습니다 박보검 박 박수를 보 보냅니다 검 겁나 수고한 당신 하하하하 하하하하 혹시 저 술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? 하하하하 부끄러워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? 아 오늘 저는 굉장히 이런 방송은 처음이야 하하하하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좋았고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내적 침밀하는 나도 지금 많이 가까워졌거든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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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즐거우셨나요? 하하하하 저도 여러분들과 참 많은 추억이 쌓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운이 닿으면 연이 닿으면 시즌3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디오스 하하하하 시장님 창피하시는데 창피하세요? 부호 같은 거 있으시죠? 준비한 거 있죠 몇 번째 거 하실 거예요? 서른 두 번째 걸로 할까요?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의미 없는 대화였죠? 아니에요 아니에요? 있었어요? 정말요? 라면 꼰대가 간다 하면 같이 간다 간다 해주면 돼요 서른 두 번째가 그건가요? 네 맞아요 어떻게 다 외우고 계신 건가요? 갑니다 자 그러면은 라면 꼰대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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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끝난 건가요? 네 하하하하 라면 없는 형은 그냥 꼰대일 뿐지 하하하하 옷 갚을 때 이게 나왔어야 돼 아 그만 야 야 아니 뭐 임진흥한테 미사일이 있었어야 돼 그거하고 뭐가 달라? 아니 이제 바람을 부면 돼요? 아 선물이야 선물 얼마나 다양한 영상이야 김반자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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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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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친구랑 놀러 오는데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경희 씨는 없어지는 거야? 저희 엄마요 우리 엄마도 경희야 하하하하 아니 진짜 거짓말 안하고 진짜 진짜로 고사리 발견을 할 때마다 어떤 추임새를 좀 넣어야겠다 이거 으 으 으 으 으 승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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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들이 하하하하 잘하네 이 사람 다 농심라면 덕분이죠 하하하하 개명을 농심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하하하하 농심도 심하셔 하하하하 게스트가 좋아하는 걸 다 빗나가더라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떡볶이도 좋아해요 떡볶이 집 하는데요 질리도록 먹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아 이맛에 라면 꼰대합니다 여러분 하하하하 으 으 으 으 르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